범위와! 서비언이 가슴에도 서비언이 가슴에도 서비언이 가슴에도 서비언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완전 디바 디디디디디디바 아주 꽃들도 이쁘게 피고요 꽃놀이도 가야 되겠고요 맛난 것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바쁘다 바쁘 아니 서비언이 가기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더트로쇼 순위 보러 가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연인아 그럼 우리 얼른 순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비언이 빨리 놀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서비씨 제 옆에 딱 붙어서 따라와요 20위부터 11위까지 가 보자구 서비씨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좀 봐요 연인아 할머니씨가 잘 계시죠 천치바보야가 20위 얼쑤 좋다 모든 흔에 끌어모아 모아 모아 온 풍악을 울려라 가 19위 태화언니가 차린 밥상 괜찮습니까? 진수 성찬 베리 굿세요 태화언니 신곡 밥상이 18위 서툴게 차려본 밥상 oy 진아야 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 보고싶다 박서진씨의 진아야가 17위 경고한다 이 손을 절대 넘쳐마라 내일로 멈춰서랴 출입금지가 16위 봄빛처럼 촉촉하게 가슴 접시는 명불어정 감성천재 금잔디씨가 15위 오늘 밤이 간다고 서러워 마세용 홍냐 홍냐 즐거운 날이 오니까요 김용윤쌤의 인생시계가 14위 서비 연희호 출항합니다 뿌루뿌뿌뿌 서비씨 빨리 노줘요 정동원 군의 배놀이가 13위 귀가 녹는다 녹아 연희훈아 뭘 듣고 있는거에요? 서비씨의 그대는 새 나는 나무요 12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연희훈아 서비는 미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100점 100점 양지원씨의 신고 100점 21위 좋아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3월 마지막 주 22위에서 11위였습니다 꽃놀이만큼 너무 재미나네요 그쵸? 서비씨 하지만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12위에서 3위도 돌겁니다 돌거고요 신난다 재미난다 연희훈아 렛츠 고고고고 누가 세워amous자 무릎 탁치는 질승경 량탁씨의 한량가가 10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더르더 더르더 떠듣고 싶은 나훈아 쌤의 맞장의 9위 연희훈아 그 시간이 왔어요 천상고음에 빠진다 빠져 김호중씨의 약속이 8위 연자쌤 흥바이러스 접어요 자꾸 신이가 나요 연자쌤의 사랑의 빙고가 7위 엄마도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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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 가슴 미어진다 미어져 서비의 신공을 울린다오여 비 내리는 금강산이 5위 초대합니다 여왕의 감성 속으로 장윤정씨의 이정표가 4위 3월 마지막 주 10위에서 4위였습니다 아우 연연아 오늘도 차스까지 신바람 자득 불었네요 그럼요 그럼요 봄맞이 꽃놀이 갈 때 이 노래들 플레이리스트에 꾹꾹 눌러 담아서 드라이브가 너무 신날 것 같잖아요 아 그러게요 꾹꾹 눌러 담아서 악기 춤추면서 갈 겁니다 저는 우리 희재영아도 저희랑 같이 한번 춤추면서 드라이브 가보실까요 네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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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